다음 순서는 우리 엘픽 아라본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오멘트 오브 딜라이트 저희가 공연 시작 전에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것을 토스트잇에 적어 달라고 드렸었잖아요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진짜 많이 적어 주셨네요 정말 많아요 왜 언제 다닐지 아, 다닐 못하겠네요 좋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읽어보면서 네 동편을 여러분과 하고 또 이 노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께요 그리고 제가 읽어볼께요 그리고 제가 읽어볼께요 일단, 일단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읽어볼께요 제가 읽어볼께요 아 가장 잘생긴 DNA 오빠는요? ppdnet이 롯이 숯 혹시 0에서 9 중에 9 중에서 0부터 9 중에서 오빠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하나씩 알려주세요 pp처럼 롯이 숯 법 지금 이번 법권에 당첨된다면 5 5 롯이 롯이 오빠들한테 나눠줄게요 자백해 pp루와이 숫자를 뭐래 숫자를 몇 개를 내는거지 몇 개에요 롯롯 콜라 롯롯 롯이 갔나 롯이 갔나 세개가 필요해요 꼭 갓 롯이 갔나 롯이 갔나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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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복권 당첨되면 파ถูก 롯데리 진짜 슈퍼쇼랑 우리 D&A 쇼 안 오는 거 아니야? 만약 복권 당첨되시면 파ถูกจริง 저희는 땡보반 사업 같이 하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전 또 골라볼까요? 네 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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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무 이거 막 너무 하하 어 이거 그거다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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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었던데요? 아, 이거 그 나이키 조던 아니에요? 그 나이키 조던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너무해 포미디예요 왜 슬로우 모션으로 그걸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 순간 시원하고 느꼈어요 디디는 그 순간 루슥 롱빠 0. 몇조 사이에 워! 시원하다 하루에 슬픈의 기분이 바로 슥슥슥슥슥 바로 보게 됐지만 그리고 몽북 랩씨는 그 예감 맞았습니다 그리고 밭날렁 동혜오빠 혁재오빠 태국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위장염에 걸렸지만 고집을 무려서 콘서트 해왔어요 여러분이 빠른 쾌윙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빠른 쾌윙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빠른 쾌윙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어? 아니 지금 아픈 거 아니에요? 지금 흙뿌어요 괜찮아요? 오케이요 괜찮다고? 괜찮아요 꼭 스탠딩에 서있는 거예요? 지금 스탠딩에 서있는 거예요? 약 먹었어요? 약 약 아프면 얘기해요? 아프면 얘기해요 아프면 얘기해요 그럼 그니까 빠른 키위를 어떻게 빌어줘야 될지? 아프면 얘기해요 아프면 얘기해요 정말 죄송한데 고통할까요?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고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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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다녀올게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저 이렇게 고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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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용히 해갈네요 이 아수씨랑 같이 지명해 볼게요. 근데 아직도 쿤 룸파비. 자 다음 하자씨가 위장염 걸린 우리 엘프에게 빨리 나와라고 좀 쾌유를 빌어 주세요. 쿤 룸파비 엘스파딩이 터디플로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이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비록 어린이는 없지만 잘 간직해 주세요. 아프면 이 아저씨랑 같이 나가시면 돼요. 손절갑니다. 누구지? 아프면 제가 아프면 아니 내일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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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여기 계신 엘프들 중에서 생일이신 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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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이게 신분증 검사 해봐야겠지만 믿어드릴게요 아니면 이제 8월달에 생일이신 분 어 많이 계시네 자 여러분 우리 다같이 우리 여기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일 축하노내 불러드리죠 네 여러분 롱탱이 햇피 버스테이 팍팍 깐เลย 미카카 오케이 해피 버스테이 투 유로 해피 버스테이 투 유로 해피 버스테이 투 유로 자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팍팍팍 깐นะคะ 해피 버스테이 투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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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버스데이 두 유 자문호 해피 버스데이 두 유 해피 버스데이 두 유 네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해피 버스데이 오늘 이 시간이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쓰시실까요? 못찍 Fear Can you kiss me? 이름이 뭐예요? dari mua ? закры mua? 제2는 지금? crazy 어디서? 의왕? 의왕이카 다 손을 뜨면 어떻게? 미안하다고 생각해 의왕이카 , 머리. próxima. 끼. reach out to me. 멀잖아요. ний. 누구랑 봤어요? between. 만약에. 몇 개. 누구랑. 친구. 몇 개. 친구 빨리. 빨리 뽀뽀 보내줘 옆디는 너는 뭐라? 옆디는 옆디가 뽀뽀 뽀뽀 되게 하고싶나봐 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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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자 얘 언제 오는거야? 아니 아니 화장실가서 빠진거야 뭐야 아 노래 불러드리고 싶은데 약저롱클해 기프콘 상거라 나 아 이거를 그러면은 여러분과 이거를 한번 부를까요? 난 아니 아이 뭐 얻고싶다고요? 플레이맨 지금 여기 제일 많이 많이 보이는게 윈터러브가 제일 많이 보이는거에요 그리고 아직도 난 도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땡스틸유 그니까 그거는 동해에 오면 한번 불러드릴게요 뎌어로 해록행감마고 뎌어로 할까요? 아이워나 러브유 여기 이렇게 있고 아이워나 러브유 아이워나 러브유 여기도 아이워나 러브유가 있고 아이워나 러브유 하는데 이거 가사를 못했는데 너가 점내뱁해 아이워나 러브유 아이워나 러브유 아이워나 러브유 지금 이대로 너무너무 널 못 죽어 널 못 죽게 널 못 죽겠어 점점 행위다야? 네 자 이동해가 어떻게 된거죠? 그래쿡 동헤 그러면 아리또라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부를까요? 난 우리 롱플레잉 스틜울 유 통합검 납입이카 여러분 가사 아시죠? 여러분 롱플레잉 쉬맨 동해 파트 가사 아시죠? 여러분 롱플레잉 쉬맨 저랑 여러분이랑 부르는거예요 롱플레잉 스틜울 유 통합검 납입 준비했죠 프레잉 쉬맨 네 E-N-E 아 T-N-E 타 E-N-L T-N-E 버전을 아직도 나 버전 T-N-E 같이 불러 보죠 롱퍼펀께요 알죠 롱퍼펀께요 롱퍼펀께요 안에서 롱퍼펀께요 은하 롱퍼펀께요 Jean 가정 그리고 롱퍼펀께요 롱퍼펀께요 잊었나봐 그때도 인가만 아픈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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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난 그리워 아직도 난 넌 난 아직도 전야부를 때 인력 적을 잘못한척 인기가 하얀 거니 아픈거니 minority 아픈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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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터 해외 인생 인생 메모가 엄청 많았어요 그 토싱은 염 마 그래서 그 메모를 좀 읽고 왔어요 그 메모를 좀 읽고 왔어요 지금 메모가 여기도 읽게 많은데요 로깅하니까 그니까 염 마이 진짜 여러분들이 다 써주셨어요 근데 근데 네 저 지금 지금 10년 동안 고민하면서 랭크 컨설턴트 만 18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다고 처음 하셨어요 근데 좀 표정이 밝아져서 근데 조금 사실 좀 더 얘기할까요 너무 궁금해 네 저 게임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렇게 내가 랭크 컨설턴트 만 왜 이렇게 아니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땡보바이 이렇게 좋습니다 누가 탱고가 랭크 컨설턴트 만 18 통화를 바로바로 시켜주잖아요 안 열려 그냥 땡보바이 이렇게 빵 땡보바이 뭔가 맘에 럭 근데 이것도 태국에서 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비행기를 처음 타보고 온 나라가 태국이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18년 동안 활동하면서 화장실을 가본 적은 처음이에요 공연 중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저는 지금 여기 처음으로 모든 처음으로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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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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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문이 이 방문은 이 방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따가 인스타그램에서 트위더 봤는데, 제가 가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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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고싶어 잡아서 신고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filme 놀으니까 다음 무대를 이어가도록 하지요 아우... 야, 힘이 없어지네... 지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잘지~~ 제발! 제발! 네 저희.. 세월이 많이 만들래요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외부에서 쌍뉴하지만 우리 택국에서 척은 거але니까 조금 지난 사이도 파란 축식 싹 양 막디 태국은 우리가 좀 집에 온 거 같은 편안함이 있잖아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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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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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기사나는 거 아니야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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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주셜 공연 공연도 좀 화장실 드려요 슈퍼주셜 공연 롱해 하옹남 롱왕냥 백모반 소화에 좋아 백모반 롱디 그니까요 자 저기 파란히 매체에 오늘 인터뷰하시는 분들 여러분 피피스카 피마완뉴 이거는 안 돼요 아니 그니까요 그니까요 그니까 게임하고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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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도 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말옹페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그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풍라우도 다 퍼포메페이스 더 빨리 cho게 조금 감성적인 노래를 저희가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친절한 노래 전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우울하다고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노래는 뭐예요? 뭐예요? 우울합니다. 드려드리죠. 감사합니다. ! 부모! 부모! 감사합니다.